26번 볼게요. 펌프 종류 물어보네요. 양정변화에 대하여 수량변동이 적고 수량변동에 대하여 동력변화도 적고 우수용으로 많이 쓰고 수위변동 큰 곳에 쓰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2번입니다. 사류펌프예요. 그래서 이 펌프는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어느 정도인지 그냥 값만 잡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걸로 원심과 충류 사류 3개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원심욕을 이용해서 이제 뭐하는 거예요? 인펠러를 돌러서 물을 이제 옮기는 거고요. 사류 펌프는 원심과 충류의 중간 형태더라 얘가 바로 수위변도 큰 곳에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충류 펌프 같은 경우에는 뭐하는 거예요? 충류 펌프는 네, 배인의 양력자증을 이용한다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볼게요. 배수시설에 대한 거, 오른 거 찾으래요. 1번 볼게요. 배수지 용량은 쭉쭉쭉 근데 소화 용수량까지 다 고려해서 이게 중요하죠.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의 12시간 아니죠. 아,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분을 표준으로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봅시다. 배수관을 계획할 때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직결급수 범위를 확대하는 것들을 고려하여 최대 정수압을 결정하면 이게 틀렸습니다. 최대 정수압이 아니고 뭐예요? 최, 최소 동수압이에요. 최소 동수압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압의 기준점은 시설물의 최고 높이를 한다. 맞죠? 근데 이거 최소 동수압인데 최대 정수압을 해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배수 본관에 단순 수지상 배관으로 하지 말고 단순 수지라는 거는 엄청 단순하게 수지가 이게 나뭇잎 모양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배수라는 거는 물이 어느 한 곳에 막히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수지식으로 해놓으면 한 곳에 여기가 만약에 사고 나서 막혔어. 이쪽 지역 다 급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매트리스 형태로 그래서 여기 하나 막혀도 다른 길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지상 배관을 하면 안 되고 맞고요. 가능한 상호 연결된 가망 형태라는 그래야 급수사고 안 나는 거예요. 민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4번 볼게요. 배수지간의 경우 급수관을 붕괴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대 정수압은 150kPa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우리 최대 최소 동수압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정수압이 있죠. 최소 동수압은 얼마? 150kPa 최소니까 이것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최대 정수압은 700kPa 이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대 정수압이라고 했는데 최소 동수압 값이 났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정답 28번 봅시다. 하수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획목표는 원칙적으로 30년 아니죠. 얼마? 20년이죠. 2번 볼게요. 하수도계획구역은 행정상의 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이렇게만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틀립니다. 행정상 경계구역을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행정경계 이해에도 광역적,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에만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강 유역에 있는 거를 경기도나 이런 데다가 다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 경계구역 중심으로 수립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죠. 그 광역적,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새로운 시가지 개발에 따른 하수도계획구역은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하수도계획 1안으로 수립한다. 맞죠. 옆에다가 신도시 생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하수처리구역의 경계는 자연유예한 하수배제를 위해 배수구역 경계와 교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배수는 뭐하는 지역이에요. 배수 말 그대로요. 물을 빨리 빼줘야 돼요. 빗물이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빨리 저쪽으로 옮겨주고 내보내줘야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철이지요. 하수도계획을 하는데 자연유예에 의한 하수배제를 위해서 배수구역 경계와 교차한다? 배수구역은 보통 빗물을 뺀단 말이에요. 근데 빗물과 그러면 하수를 섞어요. 안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9번 펌프 흡입구경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연속방정식 이용하면 돼요. Q는 A, V 근데 이때 A가 뭐예요? 원형간이라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서 우리가 펌프 흡입구경은 D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대로 그냥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토출량이 Q죠. 1200큐빅미터 퍼 아워 는 4분의 파이 D 펌프 구경을 일단은 여러분 우리 미터로 해볼게요. 제가 미터로 그래서 D를 미터로 구합니다. 단위 미터로 하고 그 다음에 유속은요. 2미터 퍼 세크예요. 자, 그럼 여기 아워랑 세크가 안 맞으니까 단위 환산하면 1시간은 3600초죠.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60 곱하기 60 해서 3600 자, 그렇게 해서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걸 솔버에 집어넣어서 D를 여러분 X로 두고 풀게 되면 값이 나오죠. 그래서 D를 구하해 보시면은 얼마 나오나요? 네, 0.460 나와요. 단위가 미터입니다. 이걸 밀리미터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1미터는 1000밀리미터니까 1000 곱해주시면 460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